네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해야 하는 건 이영우 진짜 너야 네가 누군지 널 들켜서는 안 돼 사람들이 기쁠 때 이런 표정을 짓는 거다 약속 신호등 같은 거야 그날 그 수술실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그 안에 난 물들어 Like turns on my hand 힘든 맘이 내게 묻어가 그런 내 앞에 네가 있어 내 표정은 너를 닮아가 Whenever you say it'll be fine 먼지 가득 빼인 내 옷은 너를 감싸나 힘든 시간뿐이 떠나고 터지던 울음도 그 모든 게 너에게 쌓여 My love show me your love 이미 내가 느껴 사랑으로 날 감싸줘 Like turns on my hand 힘든 맘이 내게 묻어가 그런 내 앞에 네가 있어 내 표정은 너를 닮아가 Whenever you say it'll be fine 난 완벽한 수술을 했어요 단 한 번도 난 몰랐던 난 완벽한 수술을 했어요 설렘 가득한 내일이 있는데 이영우 선생은 저는 이 병원에 있어서는 안 될 미험한 사람입니다 안티소셜 디소 더 내 맘을 알아줘 반사회적 인격장애 싸이코패스니까 내 맘을 받아줘 내 맘을 알아줘 내 맘을 받아줘 내 맘을 안아줘 내 맘을 받아줘 내 맘을 안아줘 내 맘을 받아줘 whenever you say it'll be fine